이 역할은 그냥 권상우씨가 아니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한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물불 안 가리는 두진 아닙니까? 네 그쵸? 이 역할을 연기하기 위해서 어떤 점을 가장 신경 썼나요? 사실 저는 우리가 수중신도 많고 물에 빠지는 것도 많고 그런 것들이 있는데 제가 수영을 그렇게 어릴 때 YMCA에서 배운다거나 정식으로 배운 적이 없어요 그냥 생존 수영인데 또 물에 대한 두려움도 별로 없어요 근데 사실 저희가 훈련하다 보면 10미터 아래 내려가서 일단 수압을 이기고 움직이는 훈련 같은 것들 많이 했는데 처음에 그것들이 되게 힘들었어요 감압하는 게 귀가 너무 아파가지고 다른 것들은 사실은 저는 되게 새롭고 즐거운 작업이었는데 아마 수중신 촬영하는 걸로 보시면은 또 다른 즐거움이 있을 것 같고요 힘들게 촬영했지만 또 정말 새로우니까 되게 새로운 도전 즐겁게 촬영했던 부분이 많았던 것 같아요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특히나 잠수능력 같은 게 지금 어마어마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어제 라디오에서 그런 말씀하셨죠? 조인성 씨 다음에 나로 갈아타면 된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좀 여쭤볼게요 지금 이제 한강을 통해서 두징 근데 이게 소름끼치게 약간 디즈니 세계관 형제설처럼 조인성 씨 이름은 두식이 두식 그리고 두진 두진 진짜 형제가 아닐까 싶을 정도로 이름이 라임이 촉촉 맞는데 두식이 비행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대항할 만한 대적할 만한 능력 뭡니까? 잠수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다와 강과 하늘에서 함께하는 좋은데요? 다행이에요 무빙이 아주 잘 돼가지고 무빙 가입자들이 많이 늘어나서 저희는 사실은 더 감사하고 무빙이 더 잘 되길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 좋습니다 아 좋습니다 지금 내쉽 p 아 좋습니다 아 좋습니다 Our 따 capitalize súper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sont 있습니다 peut